어? 또 까보까? 근데 제가 진짜 여기랑 진짜 똑같이 이렇게 방송을 해요. 마이크도 심지어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헤드셋은 아니지만 이어폰 같은 거를 가끔씩 끼고 하기도 한답니다. 그런 모습이 너무 닮아서 제가 여기를 되게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왜냐면 이렇게 방송을 하거든요. 아무튼 그냥 뒷잔으로 칠고 비밀을 할 건데요. 여기에 있는 비밀을 알아보려면 일단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돼요. 무슨 논리냐고요? 고스트식 논리입니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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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지 아니야. 초코는 대체 초코는 다 좋아하지 않나요? 아니 조용히 해. 저는 근데 오렌지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은 싫은데 오렌지는 좋아한다요? 제가 오렌지 주스는 싫은데 오렌지는 좋다.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케찹은 좋은데 오 토마토는 싫어. 아니 케찹은 싫은데 토마토는 좋아.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여기에 보면 딱 봐도 눈에 띄는 초록색 버튼이 있죠? 코트 해줍니다. 짜라란 이렇게 이거 맞으면 왠지 끝장낼 것 같은 눈덩이랑 약간 예티 같이 생긴 모자를 쓰고 있는 알래스카 뭐더라요? 크롬팻입니다.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? 크롬팻은 약간 잡을 때마다 이런 이런 참 신기한 소리가 많아도 되게 놀라는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봤으면 구독 좋아요 안에서 누르세요. 그럼 안녕.